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야외방송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고정 좀 시킬게요 잘 나오고 있나? 뭐야 장난하지마 무슨 싸움을 해 여기서 어머 나와도 되는 거야? 아니 신고를 하라고? 여기 CCTV도 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 아우 피해자는 얼마나 없었겠어 나였으면 신고했다 아 나였으면 신고했다고? 알겠어 알겠어 신고할게 아 근데 잠깐만 112가 몇 번이었지? 아 아 아 112야 알고 있어 110은 민원상담 네 112입니다 말도 없이 그렇게 끊으면 허위신고야 아니 근데 어떡해 나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여기 처음 왔다니까 어 전화 왔어 여보세요? 네 방금 112로 신고 전화 주셨죠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시죠? 아 여기 지금 24시간 아 아니 진짜 답답해 저 핫방송을 시켜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사랑동에 있는 24시 편의점 3호점인데요 한지 10분에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여자를 때리고 밀치면서 10분 동안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와서 상황을 정리해 안전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덕분에 인기동에서 탑진이 오르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위험한 상황이 보인다면 절대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